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선물이에요 뭔데 이게 호루라기 우리 지치고 힘들때마다 부르게 도시락 뭐 사왔는데 싸운게 아니라 싸왔어요 싸왔다고? 뭔데 짜잔 우와 직이 삐고싶네 우와 아 나 못먹어 오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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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라도 조금만 뿌려줘 아니 오이를 왜 이렇게 많이 싸왔어 오이 존나 처벅네 우와 아유 씨 음 맛있지 아니 나 못먹겠는데 왜요? 같이 먹으려고 남이 가져왔어 뭐했어 방금 아니 그만 먹어 왜? 오이 먹어서 그래 조금만 짜줘 아 아 진짜 아 씨 오이를 왜 터내 들어갔어 아 아니 물 놔두라니까 물 시원한거 아니잖아 물 시원해요 아 가져와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딨어요 호루라기 어딨어요 어딨어요 메세요 뭘 건물이에요 아니 뭐 교통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메는 거야? 지치고 힘들 때 서로 부쳐지는 동료가 있을 때 아니 근데 미안한데 오이 씨 네 죄송한데 당신 10km 밖에 안 걸으세요 뭐 누가 보면 당신 뭐 50km 걷는 줄 알겠어요 예? 당신 10km 밖에 안 걸어요 조여 예? 죄송한데 너 산책 나온 거야 그냥 3시간만 걸으면 돼 아니 그럼 허리를 이렇게 쭉 펴고 걸어야지 그래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몬드 다 끝냈어 아몬드 다 끝냈어 아몬드 아싸 아싸 이건 가방 썸나 못 먹겠다 아오 감사합니다 중장성고 마이너스 10 무겁지 무겁지 아 왜 놓고 온 거 있어 뭐 아니 뭐 설마 오이 냉국 들고 오면 아 네 오이냉국 오 왔다 지갑 챙기지 마 지갑 챙기지 마 뭔데 뭐 챙겼는데 보자 일회용 장갑 왜? 발 만질 수도 있습니다 발 만질 수도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둡게 울음장을 더럽게 넣는 거예요 큰일 났어 벌써 알터리야 이제 안생겼어 힘들었어 뭐였는데? 걸었잖아요 아니 500미터도 안 걸었는데 뭘 알터리야 알이소 아니 저기 가서 밥 먹고 시작하자 인정하지 인정 아니 모자를 왜 안 사왔어 저 일키아나 전신 모자 시내 나가서 모자 아니 지금 서투러운 게 아니라니까 어? 아아악 아 공격 다 똑같아 해요 뭐 네 클로버처럼 뭔 개소리야 네가 지금 9일 동안 걸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지금 하루 걷는다고 지금 소풍 온 것처럼 그러는데 내 발바닥을 나중에 봐봐 어? 발바닥이 완전 무종교네 잠시 잠시 됐어? 무종 아니야 아니야 무종 아니야 제발 왜 아니 아니 뭐해 뭔데 그게 강아지 불 강아지 불 이거 몰라요 강아지 불 어우 귀엽다 어디 보자 어우 귀엽다 어디 어디 낭만 불 낭만 불 이게 낭만이지 어떻게 퐁퐁하면 딱 맞고 먹어 어? 아 시끄러 어떻게 퐁퐁 아니 그럼 좀 찾아봐 줘 먹을 때 좀 그럼 저 티셔츠 하나만 사 드시고 아니 티셔츠를 왜 사 좋아요 아니 이거 뭐 안에 없어? 아니 이건데 야외 어이 뭔 소리지? 아 씨 딱 하나만 해도 돼? 네 집에 다녀 안돼 아쉬워요 저거 안 좋아할 거예요 대전 대전까지 아니 뒤트고 있어 아 나 이렇게 멈추면 아 갈바닥 존나 아 뜨뜨뜨루 뜨뜨루 뜨루 뜨루 눈에 뜨루 뜨루 어? 티셔츠 좀 사주세요 뭘 여기 뭘? 아 볼프 티셔츠인잖아 볼프 치러 왔냐 니가? 여기 볼프 매장이야? 어 아 생일 선물 사주셔야 되잖아요 티셔츠 사주세요 어 알았어 아니 볼프 매장인데 여기 어 안돼 아니 근데 반팔은 있을걸? 가자 어 이게 이쁘다 어 그렇지 니가 잘 어울려요 이걸로 주세요 어 어디 갈 수 있는데 아 지금 옷 좀 갈아입으려고 더워서 아 진짜? 아 모자도 하나 사야되네 그냥 아무거나 사 왜 아무런 게 나오지? 썰놈으로 산 거 있어 예? 어 그런 거 없지 그래요? 아니 복도 갔는데 어? 쇼핑을 쳐고 앉아있네 아 여자친구예요? 아니요 아니요 무슨 에이 그 동생이에요 아니 인형같아가지고 지금 아이 인형이 뭐 저런 인형이 다 있어요 왜 그러세요? 아이 무슨 인형이에요 쟤 아니 저렇게 해요 진짜? 이쁘니까 갖고 데리고 다니는 거 아 하하하하 사장님 사장님 뭘 아니 계란해주세요 옥방 아 옥방 마르다고 바지 바지 네 바지 불러요? 아니 긴바지 긴바지 아니 긴바지 조금 얇은 거 긴바지 조금 얇은 거 줄게 이봐 긴모가 있어 안 긴모지 누가 보면 진짜 뭐 니가 국통한 줄 알겠다 10키로 걷는 무슨 뭘 계속 운동을 한다고 운동 풀세트를 사고 앉아있어 아니야 너 3시간이면 끝나 아니야 아니야 진짜요? 그래 너 3시간이면 4시간 그만 걸으면 되는데 뭐 풀세트를 다 사냐 어? 골프채도 필요하지 않을까 좋다 우위도 편하고 밑에도 다 편한 바지예요 아우 더 웃겠다 진짜 이모 1킬로도 안 걸었어요 1킬로도 안 걸었어요 1킬로도 안 걸었다고?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두초가 아니야? 제발 아이고 자네꺼 좀 있어? 아싸 대다이꺼 아 예 아 씨 매니꺼 여기 장난쳤나 봐 왜 이렇게 때려줘 아 따가워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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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냥 저기 그냥 하하하하 그냥 하고 들어갔지 3시간 걷는데 71만원 레전드야 이거 엄청 비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건 내가 사줄게 생일선문되자 응 진짜요? 응 내가 사줄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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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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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징어를 3점씩 쳐먹고 앉아있네 음 하나씩 줘봐 지는 바지락 칼국수를 거의 4그릇 안 끓으러 네 그릇 안 끓으러 쳐먹어먹어 아 아 계산했어요 아까 어 아 왜 계산했어 돈 없다며요? 응 잘했어 카페를 먹고 싶다고? 응 그래? 그냥 1키로 걷고 가자 그래? 1키로 걷고 걸을 때마다 그 포상 주시면 안 돼요? 무슨 포상 1키로 씩마다 포상하자 알았어 내가 포상 줄게 내일 발 마사지 좀 해보자 아 지랄하나 칫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 임토 깍이야? 그냥m 와 뭐야 어떻게 그렇게 잘 까? 세척 제일 봤어 아 귤 괴맛으dim 아 귤이 지금 철인가? 그거 1회 아 하나 더 깜고 간다 드디어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뭔가 내가 안 먹으면 hein 간단하게 보고 까 그냥 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무겁죠 가방이 뭐 들어가 있는 거지? 오이를 좀 먹자 오이가 이렇게 무겁다고? 말이 안 되잖아 오이가 무겁지 돌아봐 형 아 시가 ㅈㄴ하는 거야 오이는 수분이야 물 대신 먹어도 돼 아아 물 먹고 제발 오이를 어떻게 그렇게 아그작 아그작 씌워 먹는데? 어? 나는 공손오빠가 좋아하는 줄 알고 가져온 건데 오이를 안 좋아해요? 나는 오이를 국밥처럼 먹는 네가 좋은 거지 네가 좋은 거지 난 오이를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네 오이 먹는 거 보고 왜 신기했냐면 그렇게 오이를 국밥처럼 먹는 애는 나 처음 먹어 아 나는 나 혼자 먹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써지 일어나 이제 그만 쉬어 그만 쉬어 아이씨 가자 공손오빠 응 힘들어? 아cm 엄바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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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 참아 아 근데 구라 안치고 씨발 냄새 나는 거 같아 아 지랄하네 방구도 안 꼈는데 너도 인마 소심을 찾아야 돼 대가리가 커져가지고 계속 찡찡거리잖아 뭘 찡찡거렸는데요 제가? 그래서 뭐 덥다 했었고 그 다음에 다리 아프다 했었고 똥 마렵다 했었고 어? 그래서 뭐 뭐 먹자 했었고 이렇게 계속 찡찡거리잖아 근데 팩트인데 어떻게 해요? 뭘 팩트야 그게 더워 다리 밑에 가가지고 좀 쉬자 어 좀 쉬자 아 오이는 왜 들고 와가지고 진짜 오이 ㅈㄴ 무겁네 진짜 우와 가방 개무거 아니 오이 좀 빼 아이씨 아 칼국 부쳐먹어서 배 튀어나온 거 봐 아 아니야 나 진짜 농담 안 하고 아우 닮았어야지 진짜 진짜 알겠어요 뭐 붕줄이 발깍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끔찍한 테러블한 소리를 낳고 계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 아우 차 아 차 아참다 묶어졌고 아우 아우 아 아하하하 아필아 других 아 아 아 무슨zug인지 부끄러워? 오오오오오오!!! 오오오오오오!!! 개? 하하하하핳!! 시원하죠? 아우 가만히 개시원하다 어허 이리 더 누워 오더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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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덮백해야지 아 더 세게 해야지. 그냥 어루만지는 수준이네. 더 세게 눌르려고. 아유 씨. 아유. 이렇게 신비약해. 공수 오빠가 하는 거 하나도 안 좋은 거지. 어. 이걸로 해봐봐. 여섯 개 있어? 그렇게 해. 어 그렇게 해. 좋지? 사람은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. 뭐 너 발냄새 마티 소원 그거 미션이 있어? 네. 그럼 나도 보탈 하나만 들어줘. 네. 아무 냄새도 안 나죠? 안 나죠? 응. 안 나죠? 발냄새 안 나죠? 아 다시 맡아보자. 다시. 안 나잖아요. 안 나죠? 아 근데 이거 제대로 좀 찍어. 써가지고 그래요. 옮겨서. 나. 아 참. 이 상태로 여지. 아니. 아니. 서울ity야 이게. 어. 아 아아아아아아아. printed. 아니야 아니야 떠야 돼. 아אכī. 이거 의료용 상하네. 안이야. 아 그거 샘운정. 아 풀.* 아. 됐어. 점점 제발. 아 좀 쭈들어줘 아주. 아니 그건 들이로 파는 거잖아. 봉준이 바로 질리삐. 마취로 터보. 야 이거 봐봐. 오줌이야. 아니야. 티놈이다 티놈. 별기 다 있네. 아니 그게 아니라 물집 잡혀도. 어 걷다가 무중작이 한 거야. 진짜요? 그래. 빨리 쉬어. 엄마. 알았어. 와 근데 쉬니까 택배가 긴데 진짜? 맞아? 아휴 새로 세워놨어요 저는. 야 여기 오리 오리 봐봐. 우와. 저거 오리야? 응 오리야. 오리 가족. 오리 가족이다. 오리야. 오리야. 예? 예? 야 속양을 봐봐. 네. 속양. 빨리 봐봐. 어우. 저 그럼 밥 안 먹고 가요? 아니 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먹자. 김밥. 예? 나는 먹고 싶은 거 말할게. 네. 어. 좀 헤비한 거 말고. 길거리 음식 이런 느낌. 어떤 느낌인지 알지? 너는? 나도. 닭꼬치 이런 거? 오 좋다.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좋고. 오. 어? 과자. 아이스크림? 뭐? 공주리. 나 와. 와. 와? 어. 안 돼. 와. 와. 안 돼 안 돼. 와. 야 와 있는데. 네? 네? 그거 있어요. 네. 그건 뭐야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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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웃기네 이거? 나는 땀 냄새 나게 돼. 응. 탈택하네. 아이 너한테 땀 냄새 안 나.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았어. 제발 좀 많이 걸은 척 좀 그만해. 제발. 부탁할게. 그럴 수 있잖아. 맞잖아. 이건 지킬 수 있잖아. 근데 넌 좋겠다. 왜요? 운동을 안 해도 계속 말랑깽이니까. 공부가 말랑깽이 하고 싶어요? 응. 왜요? 말랑깽이 하면 좋지. 말랑깽이 하고 싶다는 사람이 칼국수를 5그릇씩 주먹고 밥을 그렇게 처먹나? 그러니까 내 말은 많이 먹어도 말랑깽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. 그리고 내가 무슨 칼국수를 5그릇씩 처먹었어. 5그릇 더 먹은 거죠. 아니 나눠서. 몇 킬로 남았어요? 네가 맞춰봐. 1kg. 아하 1kg야. 2kg. 2kg. 2.3kg. 2.3kg. 진짜요? 응. 실망한 표정인데? 많이 나왔네. 난 코앞인 줄 알았는데. 난 무슨 골목골목 그러길래 코앞인 줄. 너랑 오니깐. 국토가 아니라 무슨 소풍인 거 같잖아. 그럼 좋잖아요. 왜? 이만희는 거의 죽을라고 하네. 나 이리 와. 나 다녀왔다 왔어. 괜찮아. 이리 와 빨리 와. 아 어쩔 수 없어. 발바닥 아프면 어쩔 수 없어. 원래 다 올 때쯤 진짜 발바닥이 원래 터질려고 그러는 거야. 어쩔 수 없어. 나도 그랬어. 근데 이런데 이런 느낌에서 제가 발바닥 바까진 거예요? 어. 진짜 그래서 개 시원한 거야. 근데 진짜 네가 거기다가 갑자기 드릴 뚫으니까 존나 아픈 거야 그냥 이 상황에서. 가자.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아 여기 있네. 아. 시청. 이전 간혹 시청. 저는. 9일차. 공주 오빠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. 8kg밖에 걷지 않았지만. 아니 아니. 대단하네요. 근데. 8kg만 걸어도. 지금 개 아픈데. 내일은 몇 킬로라고요? 내일도 22kg. 똑같은. 22kg? 예. 네. 그럼 내일은 기르다 딱 보기 전에 몇 킬로 걸으실 생각이신가요? 하나도 안 걸을 생각이고. 네. 오늘. 안이가 나와가지고. 너무 고맙고. 근데 저 머리 잘랐어요. 알았어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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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